알! 끊어치기! 알! 안 돼! 안 돼! 내가 조심하라 했잖아! 사드 사드! 그냥 어태땅! 점사 점사 점사! 온다 갈겨 그냥! 김황오수 템 먹기고 있어요? 어 이건 다 멀쩡.. 아 근데 올채를 찍으셨네요? 이거 좀 사고인데? 일단 뇌격총으로 해볼까? 저거 이제 받으세요 이제 초상화 클릭해야 돼요 다 나가기 누르고 한 번 한 번 더 단축키 설정 들어가서 여기에서 님 김황오수 뭘로 해놨어요? 이제 다 묶어요! 아까 받은 것까지 다 같이 묶어요 그 다음에 6단계에서 쓸 짬 애들 3,4,5 이런 데다가 다 묶어요 스타 해보셨나요 스타? 일곱 나누기 할 줄 아시죠? 6단계 시작하자마자 5번 누르고 애들 전진 시키고 이제 나눠서 분산 시키면 됩니다 아 그냥 이게 그 일단은 이거 그냥 아 괜찮아 1단계 괜찮아 1단계 괜찮아 한 번 톡 눌러서 오케이 굿 만화를 최대한 아껴야 돼요 근데 그 보인트 이게 이게 찾기가 5단계까지는 쉬워요 맞아요 맞아요 톡톡 치면은 돼서 아 얘네들 그냥 냅두세요 쟤네들 안 죽어요 그 그 F5 버튼 그러면 그러면 화면 잠겨 되죠 이제 마우스가 정찰병 하나 보내세요 예 근데 뭐 여기도 맞아도 안 죽어서 톡 톡 아 당황하게 1번 그냥 누르면 돼요 애들 때려 알 알을 좀 끊어서 치세요 알 알 알 이런 식으로 끊어치기 자 이제 5단계는 천천히 번쾌에 전진시켜서 네 괜찮아요 뭐 특별히 원거리 공격 날라오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저기 앞에 부터 천천히 정리해요 알 이모기한테 알 어 괜찮아요 끊어치면 돼요 끊어치면 돼요 이게 뇌격총이 신호속도가 느려서 어 예 이런 식으로 끊어치기 오케이 자 이제 6단계 가잖아요 아까 우리 정살병들 5번 부대였나요 맞죠 오케이 수락하고 5번을 바로 수락 5번 애들 아니요 5번 애들 그냥 전진시켜요 오케이 전진 쭉쭉쭉쭉쭉쭉 그 다음에 1분 나누기 어 본캐 스탑 본캐 스탑 어 둘러요 알 끊어치기 알 안 돼 조금 뒤에 깔았어야 됐는데 이거 뒤로 뺄 필요 없어요 물정령 없으신가요 몬스터 이속이 너무 빠르다라 그 만원짜리 캐스템 중에서 몬스터 이속 납쳐주는 정령이 있거든요 그 예 정령 보관소 있잖아요 하 이거 그냥 뇌격총 하지 말죠 우리 왜냐면은 저 호선 인형을 끼면 본캐가 좀 더 딴디해져요 그냥 버립시다 저 뇌격총 무기 바꿀 때마다 스킬이 바뀌잖아요 그럼 단축키 한 번만 다시 체크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화룡 깬다고 끝이 안게 그 10단계를 이분이 한 번도 안 가봐서 추락 아 뭐 5단계까지는 쭉쭉쭉 갑시다 어우 조심하셔 태각 안하게 이게 변신해서 얘가 체력도 늘어났죠 지금 이제 한 방에 안 죽어요 조금 나대도 돼요 안돼 내가 조심하라 했잖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빠른 퇴각 끕시다 아 나 왠지 이런 사고 날 거 같았어 집중이 빡 집중해서 해봅시다 호선 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호선 끼면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천천히 굳이 애들 스탑 누르지 마세요 5단계까지 체력을 아끼세요 죽을 일 없어요 아예예예 그냥 냅두세요 이렇게 죽어도 돼요 최대한 뇌쓰는 그리고 본격에 그냥 전진해요 왜냐면 아니면 좌우로 그냥 한 대씩 갈겨봐요 그냥 얘는 어 그냥 이제 아하 폭 알 네 이제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아 여기서는 막 긴장 안 해야돼요 그리고 얘는 매판 만화가 다시 차요 그래서 조금 막 써도 됨 알 저기 뒤에 한 마리잖아 오케이 굿 굿 네 알 붙인다 자 이제 그 단계 알죠? 애들 굳이 스탑 누를 필요 없이 일단 네 탱커부터 오케이 스탑 스탑 어택 당하듯이 스탑 어택 당하듯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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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습니다 이게 퍼뜨리고 바로 알 뒤에 한번 뒤에 알 더 뒤쪽에 알 한 번 더 막 난사해도 돼요 그냥 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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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이제 애들 한 명씩 진전시킬 오케이 굿 자 여기서부터는 그 몬스터 앞통수에다 조금씩 스킬 갈기면서 가면 됩니다 약간 블록킹한다 생각하고 수락 예 앞통수 한 명씩 예 거기다가 하나씩 하면은 이게 앞열이 지워지잖아요 어 그러게 이제 어 거기다 갈겨 그냥 스킬 굿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? 8단계도 똑같이 네 똑같이 앞열에다가 굿굿굿 굿굿 아주 좋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저 사마귀 오케이 굿 자 이제 여기서 자 기마공수 2번 부대에 묶은 거 기억하죠? 기마공수를 2번 다 시작하자마자 2번 한 다음에 살짝 앞에다 어택 당 찍어요 수락 2번 해가지고 살짝 1번 1번 안 돼요 이거 공중공격이라서 그 다음에 맵을 잘 봐요 용 날라온 쪽 잘 봐야되거든요 너무 멀리 가지마요 본진 근처에 있어요 어 이제 A 그냥 어택당 점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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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택당 점사 점점 점사 오케이 좋아요 탁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여기 집중해야되요 미니맵으로 몬스터 어디있는지 확인하고 거기다 스킬 존나 갈겨요 그냥 수락 예 예 1번으로요 1R 저기 위에 있다 존나 갈겨 그냥 존나 갈겨 변신합니다 변신합니다 한번더 갈겨요 계속 갈겨요 그냥 쟤네들 예 계속 갈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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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자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취소 누르고 아 수락 눌러도 돼요 예예 혹시 하고 싶으시면 잘 될까요? 잘 되나요? 감사합니다 잘 되세요 수고하자 네 일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